지민, 태양, 바이브 제작 과정에서 계속 안아주고 있는 팬들은 절규하지 않을 수 없다. 방탄소년단 BTS, 지민과 빅뱅, 빅뱅 태양이 바이브, 바이브 메이킹 과정에서 포옹을 이어가는 모습의 팬들은 절규를 금치 못했다. 21 네이버 나우는 지난 금요일 공개된 태양의 지민 피처링 신곡 바이브 뮤직비디오 비하인드를 공개했다. 공개된 비하인드 영상에서 지민은 뮤직비디오 촬영에 대한 설렘과 태양과의 뮤직비디오 메이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지민은 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태양의 굉장한 팬이었다. 지금 그와 함께 뮤직비디오 메이킹을 하고 있다니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의 말을 들은 태양은 그거 알아? 나도 믿을 수가 없어 라며 웃으며 지민의 어깨에 팔을 돌렸다. 바이브, 촬영 내내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여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다. 태양이가 지민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기도 했다. 촬영이 끝날 때마다 지민을 안아줬다. 지민과 태양은 포옹을 할 때도 귀에 귀를 대고 웃는 모습을 보였다. 영상은 5분도 채 되지 않았지만 3번이나 포옹했다. 1월 19일 저녁 라이브 공연을 마친 두 사람은 서로를 크게 깨어냈다. 두 슈퍼스타의 달달한 순간들이 팬들을 절규하며 어머 너무 귀여워